2, 2, 3 2, 2, 3 나이스 젠장하이 하나 둘 셋 야 아이고 아유 오늘 몸도 찝찝한데 저어기 가서 온천여행이나 갈게요 얘들아 좋아좋아 가자 빨리 우리만큼 철저한 사람들은 없을걸 온천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부터 벗었다고 맞아 내가 오늘 떼를 밀기 위해서 이렇게 미간까지 떼를 이렇게 챙겨왔다고 야 온천가는데 누가 그런거 잊고 그랬어 어? 무슨소리야 나는 여자라고 무슨소리 하는거야 하와이 여행같은거 아니야 온천여행을 갈거라고 그래 온천여행이야 온천여행에서 비키니 뽀도 돼 멍청아 그러니? 아 내가 어 야 너 기저귀를 입고 뭐 어떡해 온천여행 가는데 너 온천안에서 실수 안할려고 그러는거구나 그래그래 야 이거 뭐야 이거 문신이야? 문신은 나쁜거라고 나쁜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 되게 무서운건 무서운거 아니야? 내가 지워버릴게 가만있어 내가 떼타올로 이 문신 지워줄게 우슈 우슈 어휴 피가 어휴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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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철 흘려버렸지 뭐야 세상에 가자 가자 아 여기 온천이 되게 크고 시설이 되게 좋대 사람들도 많이 온다던데 들어가서 여기 여기 온천에 사람이 진짜 많대 뭐야 일본식 온천이라나 뭐라나 우와 사람 한번도 없는데 어휴 개신했다 야 이건 온천에 그거야 마스코트 이거 가오나시야 가오나시 어휴 근데 온천에 이렇게 사람 사람 되게 많다고 했는데 사람도 없고 피같은게 있는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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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십니다 대쑤 여기는 김오찌 온천이뿐이다 하하하하 아 일본 한번도 보소 아 여기가 어? 얘들아 일본식 온천이라서 그런거야 아 안녕하세요 주인장님 네 여기는 김오찌 온천이뿐이다 아 제가 이거 블로그 보고 왔는데 정말 말씀대로 정말 이쁘시네요 호호호호 제가 좀 비진입니다 하하하하 이쪽이 머스마드 탈우시르대수 아아 네 그니까 그니까 남자들 어? 탈의실이래 야 저사람 컨셉 제대로 잡았다 어휴 어휴 탈의실이네 아 맞다 우린 벗으러 올 수 없잖아 음 어휴 아 오케이 바로 나가자 난 여기 들어오면 안되는데 여전실로 가야지 아 니까 무슨 야 가지마 가지마 사람이 없어 다행이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변태들 아 여기가 바로 그 일본식 온천 맞죠 온천여관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일단 저희 김오찌와 탕이 어디가 되스요 나니? 김오찌와 탕이 어디가 되스요 그니까 탕이 어디냐고요 탕 탕 아 온천이 어디냐고 밑에는 밑에는 온천이 있으믄이다 밑에는 있으믄이다 밑에는 밑에 있대 밑에 밑에는 온천이 있대 야 우리 그러면 일단은 때부터 밀고 오늘 자 자 얘들아 야 야 야야 와 여기 엄청넣어 요하 persons 야 우리 여기서 떼도 밀고 온천도 제대로 즐겨보자 오 좋은데 오 시원해 시원시원하구먼 시영도 하구 쉿 좋다 좋다 다음 가이야 섹 bons 쑣 야 이거 온천이 진짜 넓다 야 오늘 사람도 없어가지고 재밌는데 이거? 와 여기는 좀 더 뜨겁다잉? 옆으로 가자 오 옆으로 가봐 좀 보다 이상한 데로 가죠 오 야 온천이 진짜 좋다 여기 와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엄청 멋지다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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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장 야 여기는 뜨거운 물이네 역시 뜨거운 물에는 어휴 흠 어 왜왜왜왜 야 애들 일로와봐 애들아 여기 물만 노래해 야 이거 봐봐 뭐야 이거 아 내가 레몬레이드를 만든거야 레몬에이드 진짜? 레몬에이드 먹을래? 리아도 레몬레이드 만들었네 나는 레몬에이드 좋아서 많이 만들었어 야 근데 이거 왜이렇게 걸쫓해 야 늑대야 한입 해봐 레몬에이드야 어 그 그럴까? 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2층에 침실이 있대 어 친절도 하셔라 어? 아 근데 이렇게 큰 데에서 왜 안 사장님 혼자만 일한대 그러니까 말이야 응 야 오늘 진짜 사람들 별로 없고 어 내 사상갔네 이거 그니까 좋다잉 응응응응 좋아좋아 아야 감사합니다 네 여관주.. 여관장님 예 안녕히 추모쉽대수 주인장이 한 번 오죠 자 우리 이제 어 자구 내일 아침에 또 씻고 나가자 아 온천에 오니까 몸도 깨끗하고 아 기분 좋구만 음 아 맞다 근데 너희들 그거 아냐? 응 뭐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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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옛날에 그 온천 괴담을 하나 들은게 있거든 온천 괴담? 야 무섭게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 어? 아이 이럴때 말하는거지 근데 약간 여기랑 똑같이 이렇게 크고 주인장도 여기처럼 이렇게 예쁜 그 온천 주인장이 있었대 옛날에 음 근데 그 사람이 저녁만 되면 목이 길어지면서 귀신으로 변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다닌다나 뭐라나 그랬던거 같은데 아이 너무 너무 어? 속담 같은거 아니야 어? 너무 괴담 아니야? 네 야 친구가 말해줬어 이 금방이라고 했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런일이 있을게 없어 근데 왜 온천에 사람이 없는거지 아이 야 어쨌든 얘들아 전세 냈잖아 상관없어 주인장님도 되게 이쁘시고 친절해 보이시더라고 빨리 자자 음 그래 그래 쁘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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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잠깐만 레이모네이드에서 만들고 와야겠는데 화장실이 급한 걸 아휴 화장실이 어디더라 요긴 아닌거 같고 으음 어이 안됨님도 됐소 밤이 됩니 다 됐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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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니야 이럴 수가! 택퇴기 말이 진짜였잖아! 진짜? 주인장님이 목이 길어졌어! 야 얘들아 일어나봐! 큰일났어! 뭐지? 이 택퇴기 말대로 진짜 이 여간이 이상한 곳이었다고 여주인장님이 갑자기 목이 쭈욱 늘어났어! 거짓말하지마! 진짜야 진짜라고! 빨리 여기 도망가! 야 돼?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이거 뭐야? 뭐해? 봤지? 봤지? 목이 뿌링뿌링 지주몰이야! 어이! 길어났다고! 모두 도망쳐! 도망가! 지주몰! 아무래도 여기 여주인장님이 정말 그 괴담처럼 목이 길어났어 꿈은 아니겠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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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냥 오늘 편안하게 온천여행을 즐기려고 했던 것 뿐인데! 슉! 어쩌면 아무래도 여기 온천에 나가야겠어 그게 좋겠어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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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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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아무래도 여기 온 전엔 무언가 있어 여기서 빨리 나가야 돼 아아아아!!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어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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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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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야! 무슨 일이야? 으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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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휴대전화.. 휴대전화.... 이야! 우ーーcycl att Abby! 와 들어와... 아... smr 아수마 못생겼어요 맞아 나오면 가만두지 않을거야 못생겼다고 아직 맞아 맞아 Ice Mask 못생겼서 맞아 못생겼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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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ain pourra 좋았어 생각해볼까? 어 뭐야? 아니? 내가 보이니? 보여 보일 리가 없는데? 난 유령이거든? 난 안보여 안보이는거 맞아? 안보일걸? 어떻게 보이지? 도망가 저기 뭐야? 오 쏘 쏘 쏘 어딨어? 어응? 내가 보이니? 고기 고기 내가 보일 리가 없지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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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좋은데? 근데? 왜? 너 천사랭이 있는거 보니까 천사구나 그래 난 천사야 천사는 떼 천사는 떼 묻지 않는다고 하잖아 그렇지 내가 떼 한번 밀어줄게 등 들어와봐 오케이 떼가 없는지 보여줄게 어이고 떼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너 천사 아니지? 이 사악한 사탄 자식 우 Lunch 흐어어어어 뭐 안돼 н 입 남 너 너네 Цеiderman 잡혀왔니? 천사라고 말해 난 천사야 삽 businesses 신성 난 전사야 전사야 사실 악마였어 빨리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전사면 날수도 있겠지 나이스 나이스 잘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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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혹시 비밀번에 찾은거 있어? 아니 없구만 루이스가 저희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빨리 다쳐야 된다고이요 야 그래그래그래 가자 아니? 어? 한 번에 온천에 올 수 있는 곳이잖아 아니? 이런 비밀장소가 있을 줄이야 이럴수가 엄청난 무역이 있었더니 뭐지? 안녕? 안녕? 이러지마! 이러지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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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시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요맨아. 그러지 말고. 내가 목을 당겨줄 테니까 같이 목이 길어지자. 그럴까? 기다릴게. 요빵, 요빵. 왜? 요빵, 요빵. 왜요? 내 이름은 끔찍한 혼종, 끽혼이다. 뭔 소리야, 절로가. 악마의 날개와 천사의 링을 갖고 있지. 내 이름은 끔찍한 혼종, 끔혼이다. 이거 뭐 동물의 왕국이니? 기린도 있고 뭐 이상한데? 기린도 있네. 박쥐도 있고? 뭐... 다행이다. 다행이다. 확인. 마이크.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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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땜을 팔았다 떼미길 잘했구만 나올 길이 여기밖에 없으니 아 죽을 뻔했네 아 죽을 뻔했어 아까워 이러지마세요 아줌마 이 밤이 지나면 난 원래 새로 돌아오겠지만 이 밤새 내내 너를 죽여버리고 말겠어 이러지마세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어 아우 저기 정답 비번 좀 아 비번 좀 빌번 좀 다 됐어 있어 비번? 아니 너 그거 아냐? 애들이 다 갇혀있대 갇혀있다고? 온천에 다 갇혀있다고? 응 젠장을 따라와 구하러 가게 구멍이 이번에야만 해서 잡아주지 아 아 으 으 이거 1 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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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안돼 안돼 으악!!! 아 저을 이거 아니 진짜 온천 갇신이 날 지켜보고 있었다구 아뇨! 너 위에 탯색이가 있어! oh 뭐야 뭐야 으 reperMAJ 로아 가자ㅏ sail 떨어뜨리다니? 좋아좋아좋아 야 비번 안다며? 누가 비번 안다고 했었는데 아까? 어 그래그래 찾은거야? 네 번째 종이 8이야 8 빨리 종이 줘봐 이 일본 원촌에 비밀 종이를 달란 말이야 빨리 나가야될거 아냐 어니? 빨리 줘 어니? 빨리 줘 빨리 줘봐 빨리 빨리 줘봐 야 오잖아 빨리 줘봐 2에 8 2에 9였어 2에 9 하나만 하나만 찾으면 된다 하나만 좋았어 좋았어 어 뭐야 뭐야 굿 굿 굿 굿 좋아좋아 비번은 1 9 9 땡 8 19 땡 땡 8 이었어 응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3 1 9 1 9 3 2 2 2 로돈이예요 1,9,7,8 아닐수도 있어 아닐수도 있긴 한데 1,9,7,8 젠장하이 와 비 run에 푸니 깜짝이 미쳤나 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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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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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내가 로커드 로커비를 한 번 유혹해볼게. 그래. 저기 있어? 저기 있나보네. 어딨지? 문을 열고 나가니? 어딨지? 안 보이는데? 형 나가자. 저기 이끄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 우리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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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어떻게 나가라고. 울ca. 지민이. 명령 이끄. 나 가자. 지금이야. 지금이야. 나 죽어. 나 죽어. 나 hugeoh. 야! 문 열어! 야! 문 열어! 야! 문 열어! 닫아! 계속 닫아! 나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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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라고! 빨리! 문 열어! 뭐야 이거! 나 살만기를 제일 좋아한다 여기서 비밀번호를 모르는 거 으아하하 삐걱이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하하하하 비밀번호를êter 진아 탕먹고 날 녀석들 하하하 핥하하하하 비본이 아니야? 빨리! 문 열어라고! 야! 큰일 났잖아! 이바보들아! 야 왜 다 들어왔어 일로 못 넘어오게 밀어 밀어 디펜스잖아 여기있는데 나간퓨 누구가 여기있잖아 이거 뭐야 야 문이 닫혀있어 야 뭐야 야 저거 누가 막았어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야 야 야 잠깐만 좋았어 아침이 되고 있어 아니 아니 이것 좀 어떻게 해봐 이것 좀 막아 빨리 뚫어보라고 누가 누가 여기다 막아놨어 어떤 녀석이야 어떤 녀석이야 어 됐다 됐다 누가 막아 놓은거야 어 어 비켜 어 어 어 어 탈출했어 어 난 자유야 어 누가 문을 막아놔가지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드디어 아침이 되었구만 역시 아침이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모습으로 돌아오는구만 아닌데 아닌데 어 대통직해졌어 됐다 아 하이 손님상 아 아 다시는 그 온천 안갈라구요 아 왜요 저희 온천 아주 좋습니다 서비스가 안좋아 죽이고 막 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목이 길어지는 네 귀신 여기다 끝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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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